쌍용 자동차가 KG그룹에 안긴 후 첫 특자를 기록하며 올해 실적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4분기에만 일주일 이상 공장을 닫은 터라 앞으로 실적에 기대가 쏠립니다. 쌍용차는 토레스 효과로 지난해 누적 판매 11만 396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4.9% 증가한 수치입니다. 실제 쌍용차는 지난해 1분기 23,278대, 2분기 24,431대, 3분기 32,749대, 4분기 33,502대로 판매량을 꾸준히 늘리며 선전했습니다. 이 중 토레스는 지난해 7월 출시돼 11월까지 누적 판매 1만 9510대를 기록했습니다. 쌍용차는 이번 4분기 흑자를 KG그룹 인수효과로 설명합니다. 회사가 안정화되며 실적도 상승세를 탔다는 것입니다. KG그룹은 지난해 8월 쌍용차를 인수했으며 9월에는 곽 회장이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두 달 뒤 회생 절차를 마친 쌍용차는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KG모빌리티로 바꾸면을 표결에 붙일 전망입니다. 곽재선 쌍용차 회장은 토레스가 시장에서 호평받으며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매출 증가와 함께 KG그룹의 가족사로 새롭게 출발하며 완성적자 구조를 탈피했다라며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와 총력 생산체제 구축으로 판매 물량을 늘리고 재무 구조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